네이버가 배달 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이버는 소상공인을 겨냥해 배달비 부담을 줄인 N배달 서비스 출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올 초에도 진출 가능성이 제기됐던 해당 서비스에 대해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자체 라이더를 고용하는 방식보다 기존 배달대행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네이버 예약과 주문 서비스 등을 배달 기능과 연동시켜 서비스하는 방식이 채택될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한편 이와 관련해 네이버 관계자는 배달은 여러 논의 중 하나로 거론된 부분으로 아직까지 확정된 바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